네 고양이 탈취제 모양이고요. 힐링클린에서 보내준 고양이 탈취제를 뿌리고 있고요.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고 어린이도 먹으면 안 돼요. 잘 덮어줘야 되고 흰색에 약간 모래가 섞여있는 상태예요. 이렇게 뿌려주고 다시 덮어줘야 되고요. 여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퍼가지고 뿌려주고요. 여기도 한 3번 뿌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닫아주세요. 아토미는 문 앞에 시야를 너무 잘해가지고 앞쪽은 항상 물피슈로 좀 닦아주고요. 항상 고양이는 화장실 바닥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. 아토미는 문 앞에 시야를 너무 잘해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